탈 쓴 사람들 대신 받기 위해서 관종이니까 내가 귀엽게 봐줄 때 그냥 가만히 눌러 있어라 내가 가면 쓰고 사는 것 같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주변 분들께 수많은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고요 네 저는 허규혜영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최근에 정말 장안의 화제였죠 그 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이 논쟁을 더 번지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절대 잊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이전에 그 분을 보면서 왜 탈을 쓰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 정신의학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유튜버 꿈나무에서 드디어 유튜버가 됐는데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요? 네 일단은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 사실 그냥 뭐 혼자서 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동조를 해줘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 인정 욕구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이 되잖아요 지금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관종이니까 이 늦은 밤에 진료가 끝난 시간에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탈 쓴 사람들 심리는 좀 뭘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관심받기 위해서 공공장소에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익명성이라는 뒤에 숨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리스크 없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전능감이나 내가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절감 저는 원래 유튜브를 잘 안 봤으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분을 좀 보게 됐는데 말을 진짜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막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감염을 벗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감염 벗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감염 벗고 했다가요? 바로 고소 아닌가요? 바로 고소죠 그렇죠 그리고 고소보다 더 무서운 건 정말 신상 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자기 신상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애인 이런 사람 신상까지 다 털려서 정말 집안이 풍비백산되잖아요 요즘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특히 유튜브라는 널린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너무 큰 리스크를 뒤따르는 일이라 가면을 쓰고 한 그분의 심리 자체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말을 하니까 되게 시원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말을 저렇게 막 던져주니까 재밌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수십만 명의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구나 그래서 좀 현실 검증력을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한 발언들을 했었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최근에 한의사 직역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당신들 다 모여도 나보다 더 발언의 힘이 강할 것 같냐 내가 귀엽게 봐줄 때 그냥 가만히 눌러 있어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게 사실 이해는 되지만 너무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너무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정도로 심해질 때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분의 신상이 파헤쳐지다 보니까 온갖 과거력들이 사실 나오더라고요 정신과에서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과대한 자기는 그게 높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 보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부풀리고 자기애가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정말로는 속마음에서는 낮은 자존감,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오히려 가면을 쓰고 강하게 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가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저희가 진료실에서 사실 나 너무 가면 쓰고 사는 것 같다 이런 내가 싫다 진짜 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 꽤 자주 듣게 되잖아요 그럼요 많이 하시고 일단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 저는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집단에 갔을 때 나와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여기 집단에 갔을 때 내가 다 다르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저도 허경 선생님하고 똑같이 말씀드려요 가면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냐 모든 공간에 가서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는 사람이 어딨냐 친구들 대할 때처럼 부모님한테 대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되게 학술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이따가 끝나고 치킨에 맥주를 먹으러 가면 여러 비속어들을 남발하면서 게임을 하겠죠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다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을 좀 부족한 사람이거나 주관이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댓글들 그 댓글창 보면 저희도 되게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심리도 이번에 이런 탈수고 했던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익명성 속에 숨어있는 그런 공격성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사있는 그 부정적 에너지가 결국 표출될 수 있는 곳 가면을 쓰고 표출될 수 있는 곳이 인터넷 댓글창 그리고 익명성에 기댄 공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공격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 그거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딱 자극해 주거든요 보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쓰신 그분의 과거를 보니까 호모와 비하 같은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거에 열광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본인도 어느새 그 분위기 제대로 동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인광보라는 사자성어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이 행했던 혐오나 비하 같은 공격적인 발언들이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또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또 인기도 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결국 쾌감이잖아요 그런데 쾌감에 중독된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더 무리한 방법 더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갖고 와서 정신의학적으로 해석해보고 편하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주제들 외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마음 건강 이야기를 가져와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주변 분들께 수많은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